설비보장기능 4. 기출 및 예상문제 1. 기어 감속기 중 평행축형 감속기가 아닌 것은 1. 스퍼기어, 2. 원기어, 3. 헬리컬기어, 4. 더블 헬리컬기어 정답은 2. 원기어 해설, 원기어는 이물림축형 감속기에 해당한다. 2. 기계제도시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면 오히려 이해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쉬운 기계요소들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3. 리브, 암, 기어 2. 해설, 단면 도시를 하지 않은 부품, 속이 찬 기둥 모양의 부품, 축, 볼트, 너트, 핀, 와셔, 리벳, 키, 나사, 볼 베어링의 보이, 얇은 부분, 리브, 특수한 부품, 3. 기어의 2. 플리의 암 3. 벨브 플레이트의 교환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모한 개 달하였을 때는 파손되지 않았어도 교환한다. 2. 교환 시간이 되었으면 사용한 개의 기준치내에서도 교환한다. 3. 플레이트의 두께가 0.3mm 이상 마모되면 교체하여 사용한다. 4. 마모된 플레이트는 뒤집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4. 마모된 플레이트는 뒤집어서 사용한다. 해설, 마모된 플레이트를 뒤집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 4. 설비를 목적별로 분류시 옳지 않은 것은 1. 생산설비, 기계, 운반장치, 전기장치, 배관 2. 유틸리티설비, 증기발생정치, 발전설비, 수처리설비 3. 연구개발설비, 기초연구설비, 응용연구설비, 공업화연구설비 4. 관리설비, 항만설비, 도로저장설비 정답은 4. 관리설비, 항만설비, 도로저장설비 해설, 관리설비에는 본사의 건물, 지점, 영업소의 건물과 공장의 관리설비와 보조설비, 복리후생설비 등이 있다. 항만설비, 도로저장설비는 수송설비에 속한다. 5. 배관설비 중 나사 이은부에 누설이 발생했을 때 정비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나사 이은부에 누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상태로 밸브나 관을 더 조인다. 2. 플렌즈부터 순차적으로 누설 부위까지 분해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3. 누설 부위의 교체 여부를 판단한 후 교체가 불필요할 때에는 실테이프를 감고 다시 조립한다. 4. 관의 분해, 교체가 용이하게 플렌즈나 유니언 이음쇠가 적당히 배치되도록 한다. 정답은 1. 나사 이은부에 누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상태로 밸브나 관을 더 조인다. 해설 나사부에 누설이 생겼을 경우 그 상태로 밸브나 관을 더 조이면 반드시 반드시게 나사부에 풀림이 생겨 누설 개소가 이동한다. 6. 왕복식 압축기가 원심식 압축기보다 좋은 점은 정답은 1. 고압 발생이 가능하다. 해설 왕복식 압축기의 단점 설치 면적이 넓다. 기초가 견고해야 한다. 윤활이 어렵다. 맥동압력이 있다. 소용련이다. 7. 일반 유도전 동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가 간단하다. 2. 품질 성능이 안정되어 있다. 3. 회전수 조절이 자유롭다. 4. 전원회로 설치가 용이하다. 정답은 3. 회전수 조절이 자유롭다. 해설 일반 유도전 동기는 주로 일정한 속도로 운전되는 용도로 사용되며 회전수를 자유롭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나 방법이 필요하다. 8. 설비의 운전 조건 및 조작 방법에 의해 발생되는 성능 열화는 정답은 1. 사용열화 해설 사용열화는 설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모, 부식, 변형 등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운전 조건이나 조작 방법에 따라 그 속도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9. 진동이 있는 차량, 항공기 등의 체결용 요소의 풀림 방지 및 가스, 액체가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며 침투성이 좋고 경화한 후 무게가 감량되지 않으며 일단 경화되면 유료, 소금물, 유기용제에 대하여 내성이 우수한 접착제는 정답은 2. 혐기성 접착제 10. 보는 방향에 따라 투상도를 분류할 때 투상 물체의 가장 주된 면, 즉 기본이 되는 투상도는 정답은 1. 정면도 해설 투상도의 도시방법 물체의 모양이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면을 정면도로 선택하고 나머지 투상도는 물체의 모양에 따라 투상도의 수나 배열의 치등이 결정되며 정면도를 중심으로 평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등을 그린다 11. 장치공업에서 각 장치의 배치, 제조공장의 관계 등을 나타낸 도면은 정답은 1. 장치도 해설, 배근도 건축구조의 보, 기둥, 슬랩, 벽, 연결보 등에 있어서의 차근의 배치를 나타낸 도면 부품도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도면 조립도 기계장치의 전체적인 조립 상태를 나타낸 도면 12. 압축기 설치 작업에서 그라우팅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출 보이트는 크랭크 케이스와 나사 볼트를 위해 부착시켜 둔다 2. 모르타르를 기초 볼트 구멍에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봉으로 잘 다져놓는다 3. 모르타르 유입 작업 시 여러 차례 나누어 여유있게 작업한다 4. 기초 주변의 형태를 사용하여 기초와 물체의 공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모르타르를 충진시킨다 정답은 3. 모르타르 유입 작업 시 여러 차례 나누어 여유있게 작업한다 해설, 모르타르 유입 작업 시 쉬지 않고 신속하게 작업을 계속한다 13. 송풍기의 점검사항 중 운전 중 점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 베어링의 진동 해설, 송풍기 운전 중 점검사항 베어링의 온도, 베어링의 진동 및 윤활류 적정 여부 점검 14. 기미를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끝이 넓은 끌러때리는 작업은 정답은 3. 풀러링 작업 해설, 밸런싱 작업 임펠러의 진동 발생 시 임펠러의 시편을 붙여 진동을 교정하는 작업 센터링 작업 축이 가장 양호한 동심 상태가 되도록 하는 작업 코킹 작업 압력 용기의 리백 작업 후 이음부나 가장자리를 조아서 틈새를 없애는 작업 15. 윤활류급유법 중 순환급유방식이 아닌 것은 1. 사이펀급유법 2. 강제순환급유법 3. 중력순환급유법 4. 유효급유법 정답은 1. 사이펀급유법 해설 사이펀급유법은 비순환급유법 중 적하급유법이다 16. 두 개의 마찰면이 직접 접촉하는 일 없이 비교적 두꺼운 연속적인 유막과 그 압력에 의해서 완전히 격리된 상태의 마찰은 정답은 3. 유체 마찰 해설 건조 마찰 미끄럼 마찰 중에서 접촉면의 윤활제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마찰 경계 마찰 두 개의 접촉면 사이에 얇은 유막이 있지만 간신히 윤활이 되는 상태 고체 마찰 접촉면이 건조한 상태에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상대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상대 운동을 저지하라는 마찰력 17. 윤활제 급유에서 사이펀급유법은 어느 방식인가 정답은 2. 적하급유법 해설 적하급유법에는 사이펀급유법, 바늘급유법, 가시적하급유법, 실린더용 적하급유법 등이 있다 18. 유압장치 이음 중에서 동관 이음시 많이 사용하며 분해 및 조립 시 용이한 배관 이음 방식은 정답은 1. 플레어 이음 해설 플레어 이음은 동관에 많이 사용되는 이음으로 관 끝의 모양을 접시 모양으로 넓혀서 사용한다 19. 금속이 가공에 의하여 경도가 커지는 반면 연시률이 감소되는 성질은 정답은 3. 가공경화 해설 인장강도 최대응력을 변화하기 전에 단면적으로 나눈 각 강도 물체의 하중을 간호 파괴되기까지의 변형저항 취성 약간의 변형에도 깨져서 파괴되는 성질 20. 다음 중 비교 측정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이얼 게이지 2. 버니어 캘리퍼스 3. 미니미터 4. 옵티미터 정답은 2. 버니어 캘리퍼스 해설 버니어 캘리퍼스는 직접 측정기에 해당한다 21. 나사의 끝을 이용하여 축의 바퀴를 고정시키거나 위치를 조정할 때 사용하는 나사는 정답은 3. 멈춤 나사 해설 멈춤 나사는 두 물체 사이의 회전이나 미끄럼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는 나사로 기대용으로 사용한다 22. 기어 자체의 마모분이나 외부로부터 먼지 혼입 등으로 손상되는 기어 현상은 정답은 4. 어브레이션 해설 어브레이션은 마모 입자에 의해 기어 표면이 긁히거나 닳는 현상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먼지나 금속 가루 등에 의해 발생한다 23. 벨트의 탄성으로 벨트의 인정 쪽은 이완 쪽에 비하여 더 늘어나게 되어 벨트와 플리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게 되는 현상은 정답은 4. 크리핑 해설 크리핑이란 벨트가 플리 위를 회전할 때 벨트의 탄성으로 인해 인정력이 큰 쪽이 이완력이 작은 쪽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서 벨트와 플리 사이의 상대 속도가 일정하지 않게 되어 벨트의 일부분이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24. 기어의 내경이 100mm이고 잼새가 0.11일 때 가열 온도는 얼마인가 단 대기온도는 22도씨이고 열 팽창계수는 1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다 정답은 3. 122도씨 해설 가열 온도는 대기온도 플러스 열 팽창계수 곱하기 기어의 내경분에 증세의 길이로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면 22도씨 플러스 100도씨로 122도씨가 된다 25. 살비 관리에 대한 보전 방식의 변화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0년대 이후는 생산보전 시기이다 2. 2차 대전을 전후하여 1950년대 미만까지는 예방 보전이다 3. 1930년대까지 기업의 쥐보전 형태는 사후 보전이다 4. 1970년대 들어오면서 활성화한 것이 종합생산 보전이다 정답은 1. 2000년대 이후는 생산보전 시기이다 해설 생산보전은 1954년 미국 지휘사가 제창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전이다 26. 보전비를 들여서 살비를 최적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막을 수 있었던 생산상의 손실은 정답은 2. 기회손실 해설 경제적인 관리는 불합리한 보전비의 사건보다는 보전비와 살비의 열화에 따른 기회손실의 합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27. 치공구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지구와 고장구, 금형, 절삭공구, 검사공구 등 각종 공구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해설 치공구는 금형, 치구, 부착구, 절삭공구, 검사구 등 각종 공구를 통칭한다 28. 설비의 물리적 성질과 메커니즘을 이해하여 만성화된 설비나 시스템의 불합리 현상을 원리 및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 현상을 밝히는 기법은 정답은 1. 피엠 분석 해설 피엠 분석에서 피는 피지컬로 현상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고 M은 메커니즘으로 포염을 의미한다 여기서 포염은 사람, 설비, 재료, 방법과의 관련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9. 자주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TPM의 시작 단계로 TPM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될 기능이다 2. 자기가 운전하는 설비는 본인 스스로 관리함으로써 현장 개선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3. 보전 요원들은 기술 개발을 위하여 많은 시간 투자와 제조 현장의 생산성 극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4. 고장 및 분량을 극소화하여 회사가 계획하고 필요한 보전 효율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4. 자주 보전은 자기 설비는 자신이 지킨다는 것을 목적으로 작업자 스스로가 점검, 급유, 부품 교환, 수리, 이상 발견, 정밀도, 체크 등을 행하는 보전 활동이다 30. 보전 작업 표준화는 보전 작업의 낭비를 제거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준화할 보전 작업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보전 표준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작업 표준 2. 수리 표준 3. 일상 점검 표준 4. 자재 표준 정답은 4. 자재 표준 해설 보전 표준의 종류 일상 점검 표준 작업 표준 수리 표준 31번 품질 확보를 위해서 품질 보전의 전개 순서가 있다 추진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은 4. 현상 분석 목표 설정 요인 해석 개선 및 실시 표준화 해설 QC 품질 관리 7단계 주제 선정 현상 파악 목표 설정 원인 분석 대책 수립 효과 파악 표준화 및 사후 관리 32번 설비 관리 조직에서 기획 설계 건설 보전 수리 등과 같이 복잡하고 정밀한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분되는 조직은 정답은 4. 기능별 조직 33번 현장 작업자가 작업의 자기 관리에 이용하는 계측기로서 사용이 간편하고 성세하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있는 한 직관적으로 이용하기 쉽도록 장치하는 계장은 정답은 1. 현장 작업용 계장 34번 설비의 보전 효과 측정 방법에서 각 흥목별 산출식이 옳지 않은 것은 1. 평균 수리 시간은 정지 횟수 분의 총 운전 시간 2. 설비 가동률은 부하 시간 분의 가동 시간 곱하기 100 3. 고장 도수율은 부하 시간 분의 고장 건수 곱하기 100 4. 고장 강도율은 부하 시간 분의 고장 정지 시간 곱하기 100 정답은 1. 평균 수리 시간은 정지 횟수 분의 총 운전 시간 해설 평균 수리 시간은 정지 횟수 분의 고장 수리 시간 35번 고장이나 불량의 발생 형태를 돌발형과 만성형으로 구분할 때 만성형 로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만성형 로스 발생의 원인은 하나지만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다 2. 만성형 로스는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만성형 로스는 지그가 마모되어 정밀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불량이 발생한다 4. 만성형 로스는 복합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요인의 조합이 그때마다 달라진다 정답은 3. 만성형 로스는 지그가 마모되어 정밀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불량이 발생한다 해설 만성형 로스의 특징 원인은 하나지만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많으며 그때마다 바뀐다 복합원인으로 발생하며 그 요인의 조합이 그때마다 달라진다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6번 상비품 발주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구량이 항상 일정한 방식은 사용고 발주 방식이다 2. 발주량이 항상 일정한 방식은 정기 발주 방식이다 3.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즉시 보충하는 방식은 사용고 발주 방식이다 4. 발주 시기는 일정하고 소비의 실정 및 일상 변화에 따라 발주 수량을 바꾸는 방식은 정기 발주 방식이다 정답은 2. 발주량이 항상 일정한 방식은 정기 발주 방식이다 3. 해설 해설 전기 발주 방식은 발주 시기를 일정하게 한다 37번 설비의 열화 측정, 열화의 진행 방지 및 열화 회복을 위한 제조권의 표준은 정답은 4. 설비 보정 표준 해설 설비 성능 표준 설비가 운전 시에 발휘하는 성능의 표준 설비 자재 구매 표준 설비용 재료, 부품 등과 같은 것에 대한 품질의 표준 보정 작업 표준 검사, 정비, 수리 등의 보정 작업 방법과 보정 작업 시간의 표준 등을 결정하는 보전 표준 38번 열화 손실 곡선에서 1회의 보정비가 A 월간 수리 비용이 M이라면 최적 수리 주기 X0는 정답은 4. X0는 루트 M분의 A 39번 부품의 최적 대체법에서 일정 기간이 되면 모든 부품을 신품과 대체하는 부품 대체 방식은 정답은 2. 일제 대체 방식 40번 공암모터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단, N은 회전수, T는 구동 토크이다 1. 발생 토크는 회전 속도에 반비례한다 2. 공기 소비량은 회전 속도에 정비례한다 3. 출력은 무부하 회전 속도의 약 2분의 1에서 최소로 된다 4. 출력은 71만 6천2백분의 NT이다 정답은 3. 출력은 무부하 회전 속도의 약 2분의 1에서 최소로 된다 해설 4. 출력은 무부하 회전 속도의 약 2분의 1에서 최대가 된다 4. 작동류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축적 작용과 충격 압력의 완충 작용도 할 수 있는 부속 기기는 정답은 4. 어큐뮬레이터 해설 어큐뮬레이터 축압기는 유압 시스템에서 유압 뷰를 압축하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방출하는 장치로 압축된 유압 뷰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작용도 한다 42번 흡착식 건조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조제로 실리타, 겔, 활성 알루미나 등이 사용된다 2. 건조제가 압축 공기 중의 수분을 흡착하여 공기를 건조하게 된다 3. 흡착식 건조기는 최대 마이너스 70도씨 정도까지의 전오점을 얻을 수 있다 4. 냉매에 의해 건조되며 섭씨 2도에서 5도까지 냉각되어 습기를 제거한다 정답은 4. 냉매에 의해 건조되며 섭씨 2도에서 5도까지 냉각되어 습기를 제거한다 해설 냉매에 의해 건조되며 섭씨 2도에서 5도까지 냉각되어 습기를 제거하는 것은 냉동식 건조기이다 4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요소의 도면 기호는 이 밸브는 유압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3위치 밸브로 중립 위치에서 실린더를 이미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펌프의 부하를 경감시킨다 정답은 3번 해설 3번은 센터 바이패스형으로 액추에이터를 확실히 정지시키며 펌프 업로드가 가능하다 44번 다음 중 보조가스 용기에 대한 기호는 정답은 2번 45번 유압 실린더의 지지 형식 중 유동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4. 트러니언형 크레비스형 46번 공압 실린더의 출력 결정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실린더 투브의 내경 2. 실린더의 재질 3. 실린더의 추력 효율 4. 사용 공기 압력 정답은 2. 실린더의 재질 해설 공압 실린더의 출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실린더 투브의 내경, 추력 효율, 사용 공기 압력 등이다 실린더의 재질은 실린더의 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린더의 내구성과 부식성에 영향을 미친다 47번 카운터 밸런스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 일정한 배합을 만들어 중력에 의한 사연 낙하를 방지하는 회로 해설 카운터 밸런스 회로는 실린더의 부하가 급히 감소하더라도 피스톤이 급진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자중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린더 기름 탱크의 기환 쪽에 일정한 배합을 유지하는 회로이다 48번 정답은 3. 배기조절 해설 무보아 조절 방식에서 가장 간단한 조절 방식은 배기조절 방식이다 50번 보건 표지의 색채에서 바탕은 노란색이고 기본 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인 표지판은 정답은 2. 경고 표지 해설 노란색 바탕의 검은색 그림을 사용하는 보건 표지는 경고 표지로 위험한 상황이나 물질에 대한 주의를 알리기 위해 사용된다 51. 피스톤형 공합요동 액츄에이터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요크형 2. 베인형 3. 스크루형 4. 레크핀 연형 정답은 2. 베인형 해설 피스톤형 공합요동 액츄에이터의 종류 레크핀 연형 스크루형 크랭크형 요크형 52. 텔레스코프형 실린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속도 제어가 용이하다 2. 긴 행정거리를 얻을 수 있다 3. 단동 복동의 형태로 작동된다 4. 최종단의 출력이 약한 결정이 있다 정답은 1. 속도 제어가 용이하다 해설 텔레스코프형 실린더는 여러 개의 실린더가 서로 겹쳐져 움직이기 때문에 각단의 면적 변화에 따른 유량 변화가 발생하여 속도 제어가 쉽지 않다 53. 대형 유압프레스의 램의 급속 이송을 위한 회로는 정답은 4. 급속 이송회로 해설 급속 이송회로는 유압 실린더를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한 전용 회로로 램의 속도를 높여 작업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54. 가연성 액체나 고체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화염을 접근시킬 경우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증기를 발생하는 최저 온도는 정답은 4. 인화점 55. 스패너로 작업할 때 안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볼트 머리와 너트의 치수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패너 사용 시에는 맞물린 부분의 방향에 유의해야 한다 3. 스패너 작업 시에는 반드시 다리와 몸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4. 힘이 들 때에는 스패너 자루에 적당한 길이의 파이프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4. 힘이 들 때에는 스패너 자루에 적당한 길이의 파이프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해설 스패너 자루의 파이프 등을 물려 돌려서는 안 된다 56번 폭발성 물질을 보관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풍이 잘 되는 곳을 보관한다 2. 햇빛이 잘 비추는 곳을 보관한다 3.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4.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곳을 보관한다 정답은 2. 햇빛이 잘 비추는 곳을 보관한다 해설 폭발성 물질은 직사광선 및 불이 직접 투사하는 곳을 보관하지 않는다 57번 안전모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격에 강하고 가능하면 가벼울 것 2. 외관이 미려하고 호감이 가도록 할 것 3. 모체의 재료는 내열성 및 내연성이 높을 것 4. 원료 단가가 비싸고 제조상 기술이 필요할 것 정답은 4. 원료 단가가 비싸고 제조상 기술이 필요할 것 58번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 보건 표지의 색채는 정답은 3. 빨간색 59번 불안전한 행동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동은 정답은 1. 인간의 작업 행동의 결함 해설 불안전한 행동의 비중 인간의 작업 행동 결함 54% 무리한 행동 18% 필요 이상의 급한 행동 15% 위험한 자세 및 위치 동작 8% 60번 기계의 일상 점검 내용 중 매일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1. 절사기의 유량이 충분한지 2. 각직이 원활하게 움직이는지 3. 각부의 작동 상태가 올바른지 4. 기계의 정밀도가 정확한지 정답은 4. 기계의 정밀도가 정확한지 해설 매일 점검사항 외관 점검 유량 점검 압력 점검 각부의 작동 검사 등 매년 점검사항 레벨 점검 기계의 정밀도 검사 절연 상태 점검 등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그리스마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